함께 만드는 언론 이제 여러분 통과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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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이제 여러분 통과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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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안녕하십니까 정치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 임병도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7월 3회 방송을 한 후 무려 3개월 동안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어찌됐던 방송을 중단했던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방송을 쉬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고 더 쉽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다양한 시도와 끊임없는 노력밖에 없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한정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노력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더 아이엠피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 아이엠피터 쉬는 동안 힘을 비축한 만큼 더 쉽고 더 재밌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아이엠피터 4회 시작하겠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몰랐지만 10월 28일 재보궐선거가 지난주에 치러졌습니다 3.58%의 저소한 사전투표율에서 보듯이 10월 28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0.1%에 불과했습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등 총 24곳 중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을 포함 총 15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세성치연합은 인천 서구와 전남 한평 광역의원 선거구 두 곳에서만 승리를 했습니다 부산 등 기초의원 7개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7명이 당선됐습니다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였던 세정치연합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참패를 했습니다 의정부, 광명시, 경기지역 광역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전승을, 세정치연합은 전패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없었고 사람들 관심도, 투표율도 저조한 재보궐선거가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 참패로 야당은 3연패에 늪에 빠졌습니다 세정치연합은 2014년 7.30 재보선에서도 경기도, 수원, 전남, 당암, 광주 등 4곳의 선거구에서만 승리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11석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4.29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구 강하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 3명의 새누리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광주 서구 을 천정배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세정치연합은 참패를 했습니다 7.30 재보선, 4.29 재보선, 12.8 재보선까지 무려 3번의 재보선을 연속해서 패배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재보궐선거이기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연패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야당의 재보선 패배의 징크스는 오랫동안 갈 듯합니다 재보궐선거에 3번이나 연속해서 패배했지만 세정치연합의 태도나 자세를 보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오히려 대수롭지도 않은 일처럼 넘기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세정치연합이 선거 다음 날 어떤 선거 브리핑을 했는지 모두 찾아봤습니다 7.30 재보선은 선거 규모가 커서인지 브리핑도 제법 깁니다 그런데 4.29 재보선은 짧아지더니 10월 28일 재보선은 아예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했습니다 브리핑 내용도 비슷합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선거 결과가 박근혜 정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 세 가지 문장은 항상 반복됐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개선책도 없고 어떤 변화와 혁신이 있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정치연합 대변인 수일은 자신들의 말이 언론을 통해 단 한 줄 나갈 것을 알고 있기에 대충 형식적인 말로 반복해서 선거 결과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은 언론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띄고 국민을 대상으로 일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참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습니다 패자는 유구무원 그러나 한두 번이지 계속 말도 안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유권자는 정당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4.29 재보궐선거가 있기 전에 성환종 리스트 파문이 벌어졌습니다 세누리당에는 패배의 기운이 세정치연합은 승리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세누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이유는 세누리당의 위기 대처 능력이 발휘됐기 때문입니다 성환종 리스트 파문이 나오자 관련 세누리당 의원은 불똥이 튈까 봐 전전긍했습니다 그러나 세누리당은 곧바로 성환종 특사 의혹으로 맞대행을 했습니다 정부와 검찰, 언론이 모두 동원돼 마치 성환종 특사 의혹이 진실이냐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세누리당이 성환종 리스트를 참여정부의 특사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보궐선거와 성환종 리스트 파문은 그다지 연관이 없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투표와 성환종 리스트는 직접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 아예 정치권의 흔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정치연합이 세누리당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누리당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위험의 정도와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누리당은 늘 리스크 관리를 잘합니다 이에 반해 세정치연합은 호재라고 생각만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듭니다 이슈가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지 만약 우리의 주장을 상대방이 어떻게 치고 나올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듯 합니다 목소리만 크다고 싸움에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누리당을 공부하며 할수록 혀를 내두릅니다 그들이 선거에 이기는 방식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갈공명의 묘수처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할 정도로 톡톡 튑니다 그들의 묘수가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는 뛰어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4.29 재보궐선거 때 세누리당은 세준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지역 일꾼론을 내세웠습니다 세정치연합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우며 경제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세누리당의 승리였습니다 세누리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거 때는 가장 쉬운 대중적인 언어로 유권자를 공략한다는 점입니다 세정치연합은 매번 심판론과 같은 정치적 언어로 유권자에게 다가갑니다 젊은 유권자가 투표를 많이 하면 세정치연합의 정치적 언어는 효과를 보겠지만 세부 재보궐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효과와 홍보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치적 영향력은 국회에서 상임위나 정부에 대응할 때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지 일반 대중이나 유권자에게는 정치적 효과보다는 쉽고 간단한 홍보가 더 제격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가 무조건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인물이 세정치연합 지도부에 있을 때도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전패를 했지만 부산에서 점점 야권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정치적 언어로 폼을 잡는 세정치연합에 비해 허세는 떨어져도 대중적인 언어로 선거에 이기는 세누리당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 세정치연합이 야당으로 왜 대중적인 언어와 유권자의 핵심을 파고드는 공약을 내세우지 못하면서 위기 상황에서는 매번 세누리당에 끌려가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길바닥 참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똑같죠 어저께서 길바닥을 헤매고 다니더니 오늘은 어떤 길바닥 이야기를 갖고 오셨나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방송 나간 날짜가 모레인가요? 오늘 드디어 정부에서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네 하고 저는 어제 세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확정고시를 일정을 땡겨서 하는 거에서 국회에서 농성을 돌입한 모습과 그 시간에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하는 모습으로 그 두 가지 영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영상 보면서 우리 얘기를 하시죠 오늘 11월 2일 자정까지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찬반 여론을 듣는 예고 기관입니다 참으로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정권입니다 참으로 일방적이고 복선적인 정권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물등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심 외면 절차 무시 국정화 고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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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식이 국민들한테 전달되고요 약간의 조금 지금 국회 안에서 농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정성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느냐 하려면 밖에 나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뭐 요구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밥 주세요 네 그러니까 왜 국회 안에서 하느냐 하려면 정부청사냐 그런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집에 돌아가지 않을 예정이고요 내일 11시 확정고시를 강행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SNS를 통해서 인터넷에 또 많이 알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밤을 새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어떻게 모이게 된대요? 사실 확정고시라는 게 며칠 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낮에 언론 통해서 확정고시가 갑자기 내일 오전으로 땡겨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왜 땡기냐고 물어봤을 때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내일 얘기하겠다 확정고시 하면서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황당했고요 근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2012년에 당선된 이후에 한 번도 뭔가 양보해 본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처음에 국정화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결국에 막아내지 못할지라도 좀 역사에 그렇게 물 흐르듯이 반대 없이 국정화가 통과되었다 추진되었다라고 쓰이는 것보다 누군가는 반대하고 누군가는 밤새도록 거기에 저항했다라는 걸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좀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우리 야당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그 마찬가지로 방생농동민이 들어갔어요 학생들은 지금 정부에서 이 추후에 밖에 나와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 뭐 사실 확정고시라는 게 법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뭔가를 막기는 힘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권력이 많으시고 저보다 힘이 많으신 분들인데 좀 더 앞장서서 이런 문제에서 시민들과 학생들과 같이 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 이제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11월 2일 자정이 행동 예고 의견 제출받는 시간이 마지막이라서 이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글이 있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지금 학생들은 밖에서 있고 국회에서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현장에 가서 느껴서 그런 얘기를 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뭐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대다수 국민들의 다수의 생각이 겹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봤을 때 뭐 많이 했어요 세정치연합이 선전전을 하기 위해서 장애 두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켓전도 하고 서명전도 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그걸 제가 쭉 지켜봐 오면서 과연 지금 저 야당 정치인들이 저렇게 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스며드는지 효과가 있는지 호응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대다수 의견들이 밖으로 나와서 하지 왜 국회 안에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한테 그 부분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질문까지 던져봤거든요 예예 좀 밖에 나가서 하는 부분이 더 국민들하고 호흡이 맞지 않겠나 라는 질문 좀 됐는데 뭐 워낙에 조금 불쾌한 질문일 수도 있고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달라 라는 짧은 답변만 받았죠 저도 이제 아쉬운 게 보통 이제 한쪽으로 올인하는 것보다 투트랙으로 해서 한쪽은 정말 나가서 어 정말 그 예전에 한나라당이 사업법 투쟁처럼 극렬하게 나가던지 아니면은 뭔가 계속 조율을 해서 행정예건의 확정고시를 늦출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밟던지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나요 세정 씨 전합은 오늘 3일인가요 오늘 3일 아마 11시 반에 국회에서 총 규탄대위를 하는 것으로 해서 뭐 이후에 이제 어떤 투쟁을 전개할 지는 아직 뭐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일단 사실상 국회 농성은 오늘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어저께 밤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밤새워 농성하는 모습도 직접 같이 밤을 새웠을 것 같은데 요새 날씨 너무 춥잖아요 그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던데 감기는 안 걸렸을까 되게 걱정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곁에서 보니까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학생들도 뭐 어떤 준비된 그 집회가 아니라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은 지금 인터뷰에 나오는 영상이 이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용혜인 학생입니다 세월호 작년 세월호 참사 때 뭐 가만히 있어라 행동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얘기가 그 밥을 저녁을 먹으면서 가만히 더 이걸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냥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 갑자기 자기들도 결정이 된 거래요 그래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 동참을 이제 호소를 해서 갑자기 이제 모이게 된 적이라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노조나 어떤 파업이나 이제 큰 그 사회단체에서 하는 집회인 경우에는 뭔가 뭐 밤샘 농소를 한다고 하면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화면보다도 정말 그냥 잠바를 이렇게 막 걸치고 뭐 어디 편의점에서 사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국정화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거리 시위도 하고 투쟁도 하고요 세정치 연합도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길바닥이 볼 때 어떤 면에서 좀 더 야당이 좀 나가야 된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그 답은 사실상 그 제가 오늘 이제 준비를 못 했지만은 사실 이 국정화가 거론이 되면서부터 세정치민주 사실은 그 국회에서 한 번 더 규탄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종걸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 국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뭐 나름대로 그 정치 야당의 모습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는 뭐 자기네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민적으로 시선을 봤을 때는 사실상 야당 정치인들끼리의 선전전 서명전 그런 식으로 해왔지 국민들과 같이 함께 한 모습은 사실상 없거든요 좀 부족했다 네 자 그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이슈가 전개될지는 정말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 과정을 다시 한 번 또 그 현장에서 잘 담아 오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다음 주에 또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아유 보시다시피 상당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직제도 좀 바뀌었죠 네 지금 제작국으로 직제가 바뀌어가지고 현재 프로그램 세 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작 PD 거의 막 이렇게 땀이 네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더 아이엔 피터 우리 피터 선배 함께 동참해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꽃 같은 청춘 본격 꼰대 저격 방송 그리고 책 프로 제 개인적인 욕심이 좀 커서 합정동 독서클럽 하고 있습니다 다 재밌는 것만 하네 자 이제 이번부터 우리 김종 기자가 색다르게 지금 밖에 나와서 취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요? 셀카공? 일단은 우리 피터 선배랑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물론 PD 겸 기자를 겸하고 있지만 기자로서의 욕심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욕심 특히 세월호 취재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놓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를 할 때 우리 피터 선배랑 내가 현장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무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셀카공과 핸디캠 오직 현장성을 강조한 인터뷰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일부에서는 제작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기자 혼자 나가서 셀카공 들고 하잖아요 이걸 직접 하는 거네 이제 김종 기자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셀카공을 들고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나요 역시 제가 세월호의 남자지 않습니까? 국민TV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세월호를 취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존에 지금 세월호가 오늘이 며칠째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오늘은 정확히 몰라 네 오늘 숫자 참 미안한 날인데 벌써 567일째입니다 아 567일 참사 이후에 567일이나 지났는데 솔직히 다들 잊지 않고 있고 마음에 담고 있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족들끼리 유대감이 많이 결여가 됐어요 이게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국가에서 가족들에게 뭔가 분란을 야기하는 물론 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런 여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지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사이에서 조금 약간의 자범들 2위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나요? 잘 짚어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들이 304명의 희생자가 나다 보니까 304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 하나가 모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든지 아니면 세월호 지금 인양에 관련해서도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흩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같이 다른 목소리 네 그러다 보니까 희생자가 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식도 다 달라요 여전히 상처는 그대로예요 세월호가 지금 맹골수도에 그대로 있듯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안산 화랑유원지 그러니까 세월호 분양소가 있는 그곳 옆에서 어머니들끼리 공방에서 뭔가 새로운 자기들만의 치유의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치유의 과정 네 그 부분은 엄마들이 서로 다시 이제 엄마들이 힘을 합쳐 갖고 우리 같이 한번 상처를 다시 한번 우리끼리 서로 쓰다듬어주고 위로를 하자 네 그런 계기가 된 거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흩어진 마음을 하나의 계기로 잡고자 하는 게 엄마랑 함께하자 라는 말 그대로 장터가 열린 거예요 장터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장터를 연 게 아니라 엄마들과 아빠들이 세월호 참사한 희생자 엄마 아빠들이 공방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 물건 수공예품을 직접 팔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 전액을 안산지역에 학생들에게 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 그 지금 세월호 그 유가족이나 희생자 가족들이 보면은 사실 경제적으로 좀 유북한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나오는 그 수익을 그냥 그 가지시지 그걸 또다시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결국에는 이 참사의 아픔을 자기들에게 이제 그 선에서 그치고 다음 세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게는 좀 더 희망찬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승화시키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엄마들이 정말 대단한 게 자기는 비록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더는 물려주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그 엄마 아빠들이 힘들지만은 서로가 끝내자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좀 약간씩 목소리가 달랐던 엄마들 아빠들이 좀 한 목소리를 좀 내고 같이 또 다시 손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됐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인터뷰를 따왔고 이번에 공방을 준비한 그 2학년 1반에 성빈 양 어머니가 있어요 그분의 인터뷰를 직접 따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물론 오늘은 좋은 자리고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지만 앞으로 우리 지금 세월호 부모님들이 가야 될 길이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진상교병도 그렇고 여전히 세월호도 바닷속에 있고 그렇죠 우리 종국이죠 참 슬퍼요 어머니 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때요 앞으로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험난한 길이 또 예상되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겪고 온 게 워낙 험난한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더 이상 험난한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남은 아이들을 우리가 이 아픔이 너무 큰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이렇게 이해해주시는 분들은 이런 아픔을 다시는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엄마 아빠들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마켓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정말 오래 기억하고 살기 힘든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를 시작을 한 건데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걸어온 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엄마일 뿐이지 정치적인 거 모르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남은 아이들 지켜주고 싶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남은 사람들은 살아가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인 거지 다른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옆에 협조해 주시는 분만 더 오랫동안 같이 기억해 주시고 모르던 분들도 조금 더 다가와 주시고 그게 하나 큰 바람이에요 영상 속에 이상한 말이 좀 나와요 종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세월호 어머니 입에서 종북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인터뷰하면서 그거를 어머니가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우픈 상황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참사 희생자의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스스로가 어느 때 자기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했을 뿐인데 강연 다니고 했을 뿐인데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자신들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 종북이란 말이 어떤 저 엄마가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어떤 노동운동 이런 걸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자기 자식이 바다 속에서 정말 돌아오지 못한 상황인데 저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는 저 엄마를 두 번씩만 죽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터가 잘 지적해 주셨어요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다에 묻은 부모님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종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보상금 가지고 유가족들을 가르고 너는 종북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참 이런 모습 보면서 도대체 종북이란 말을 곳곳에다 갖다 붙이면 나중에 우리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정말 먼 산 보듯이 남의 불행을 봤을 때 정말 자기한테 불행이 다가왔을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어머니들의 활동 그리고 세월을 잊지 않은 전국에서의 우리 시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피터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계속 저는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가 셀카봉과 핸디캠을 들고 다니면서 세월호 관련된 소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현장성 강한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나 고장난 거 이게 뭐야 이게 세거 좀 하나 내가 현장성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 나중에 저기 세거 하나 어떻게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게요 그래도 마이크까지 구입했습니다 세월호 현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있고 저 또한 정말 생각만 하지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어떤 언론들이 다 잊고 있어도 우리만은 잊지 않도록 언제나 비록 부족한 이런 장비지만 들고 가서 항상 그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인 미디어의 시작이 2분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1인 미디어 미디어 문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서 보다가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면서 그래도 나는 좋은 게 아는 사람이 딱 앞에 있으니까 사담 나는 것처럼 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방송 안 나오고 카메라 쪽에 출연하지 않기로 유명한데 제가 억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난 10월 15일에 올린 유튜브 동영상 제목이 광화문 교복소녀의 작은 행동 큰 울림 이 동영상이 지금 제가 알기론 오늘 아까까지 확인해 봤더니 120만이 넘었더라고요 네 전 제목이 너무 좋았던 게 광화문 교복소녀의 작은 행동 큰 울림 뭔가 제목부터 저한테 되게 많이 와 닿았거든요 국정교과서 반대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이 소녀를 여학생을 찍은 이유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국정교과서 국정화를 이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반발이 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들도 이제 뭐 이순진 장군 동성 올라그래서 시위하다 연행도 되고 그렇죠 뭐 정부청사 앞에서 매일 밤 이제 그 촛불집회도 하고 촛불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 이제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좀 뭔가 거칠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분노는 이제 폭발력은 있지만 크게는 이제 못 가거든요 네 이제까지 계속 뭐 동영상 올리고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폭발력은 있는데 그게 금방 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여운이 있는 그런 장면 같은 걸 이제 담아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그 도다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그 피켓 시위하는 1인 시위하는 그 고등학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출퇴근 시간 퇴근 시간대도 저녁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학생 학생을 딱 지켜보는데 시민들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한번 찍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제목을 그렇게 또 단 이유가 울림은 크게 울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학생에게도 제목의 그냥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앞에 나서기까지 너무 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제목에 맞추려고 작은 행동 큰 울림이라고 그렇게 적게 된 겁니다 그럼 뭐 일단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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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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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나 시회에 나와본 적이 있냐 아니면 사회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냐 그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집이 안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교는 삼성관학교에 있는 삼성고등학교고 그래서 한 번도 이런 걸 나온 적이 없다. 나온 적 없고 심지어 페이스북도 공부하려고 다 삭제해서 지금 SNS 활동도 안 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왜 그러냐면 피케를 하나 들고 있으면 얼굴 표정 보면 진짜 수부하고 주변 시선 의식하는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표정에 얼굴이 딱 써 있거든요. 그런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로 촬영하면서 그냥 어디 자신감 있게 저분을 만약 상대방이 인터뷰해야 되는데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걸 보면서 제 자신도 느꼈던 게 자신감 일종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늘 옳기 때문에 그냥 하자 그런 자신감을 저도 배울 수 있었던 영상 보면 사실 이게 들고 있다가 몇 번씩 됐는데 정말 내가 봐도 팔 너무 아플 텐데 신호만 바뀌면 꼭 들고 있고 되게 오랜 시간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제 맞은편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보라고 이제 들고 딱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가 그분들이 지나가면 또 맞은편에서 이제 그러신 분을 향해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또 이제 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면 그때 좀 내리고 그런 걸 반복하더라고요. 지금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아까 영상 보니까 되게 밤 늦은 시간까지 있었는데 정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도 아프고 아 막 정말 얼굴도 창피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학생 보면서 아우 전 대단하다고 좀 많이 느꼈어요. 그 1인 미리로 취재를 다니면 참 고생이 많죠. 저도 몇 번 봉구 씨랑 같이 다녔는데 정말 춥고 배고프고 그 작년인가요. 일한 거 취재 갔다가 난 어우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춥고 배고픈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취재 가운데 취재를 못해서 또 힘든 점도 있는데 지난번에 대구공고 그 동문체육대회 갔다가 취재를 못하게 막 걷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그때 이제 그 대구에서 전두환이 대구 온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네. 동문체육대회 이제 참석한다고 3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전날에 이제 너무 답답해서 부산 그 바람 쐬러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그냥 거기 들려서 촬영하고 오자 해가지고 바람 쐬러 갔으면 바람 와서지 또 왜 대구까지 얘 갔어요? 아니 대구 그냥 올라오는 길에 잠깐 들린 거죠. 잠깐 들렸는데 그... 그... 처음에는 이제 촬영 못 할까봐 그냥 크게... 아 촬영... 왜 그러냐면 막 그런 데는 이제 너무 폐쇄적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정원도 있으니까요. 쉽게 촬영하기 힘들 걸 이제 예상하고 이렇게 간 건데 그 동문회에서 그냥 촬영을 허락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느 한 분께서 딱 와가지고 그 취재하려면 자기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강 기자였던 거예요? 아니 처음에 저는 이제 동문회에서는 이렇게 촬영하라고 했는데 그냥 뭐지? 경호팀? 뭐 그냥... 예예.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 그거 누구시냐고 딱 물어보니까 그 기자래요. 기자가 왜 기자인데...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기자가 왜 그렇게 더군다나 현직 기자가 현직 기자가 왜 이렇게 촬영하는데 허락받아야 되고 그런 걸 자기 통제에 그렇게 뭘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지시를 하냐고 막 그 문제 제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뭐 지역 그... 대구 지역 언론사 기자가... 네. 언론 기자가 아니라 중앙지 기자예요. 중앙지인데 대구 지역 뭐 지사... 네. 지사에 있는 기자인데 그래가지고 막 어? 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어리냐고 그건 진짜 이 발언은 진짜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지? 그렇게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그러면 이제 티나지 않게 이렇게 허락받고 티나지 않게 이렇게 촬영하고 나중에 이제 뭐 전두환을 찍거나 뭐 할 땐 자기가 동행하면 쉽게 뭐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알았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무시를 했죠. 무시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현직 기자가 그렇게 받고 언론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자기는 뭐 해외여행 그 영상이나 그게 다 녹취나 그런 게 있는데 자기는 원래 그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동문해서 이번 체육대회 때 자기가 현직 기자니까 자기를 부탁을 본인한테 부탁을 했대요. 언론들이 오면 좀 잘 이렇게 이끌어줘가지고 자기가 그 문제 일으키지 않게끔 그렇게 조용히 이제 촬영하고 이제 가게끔 자기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밀치고 들어가서 뭐 색은 왜 나왔냐고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까지 했죠. 아까 그 영상 보니까 경호원들 막 사이로 싹싹 하고 가던데 그래가지고 그 막 그 전두환은 아무튼 기사화만 되면 막 비판 여론이 일부 막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런 비판 여론 때문에 이제 그 기자를 불렀다고 막 그런 반응까지 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영상 막 찍어놓은 건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딱 촬영하다 보니까 막 저 혼자만 이제 아군이고 아 아군 아니 적군이고 다 아군인 거 같더라고요. 왜 그래가지고 그 막 최대한 이제 제가 뭐 여기에서 막 공적적인 질문이나 뭐 그런 걸 하면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촬영하러 간 것도 있지만 전두환한테는 궁금한 그런 질문이 진짜 많잖아요.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공손하게 질문하려고 이렇게 다 가면서 현안 질문할게요. 그렇게 질문도 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경호원이 갑자기 막아서니까 막아서고 뭐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공손하게 했음에도 이렇게 이렇게 경호원한테 막힘도 당하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자한테 취재를 못하게 막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도 있으면서 이름으로 계속 왜 현장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나빠서 선발이 고생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냥 그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활동한 지 10년 되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잖아요. 제 젊음의 모든 게 제 발이나 카메라에 있거든요. 그리고 홈피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젊었을 때 바쳤던 그런 열정 같은 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제 현장에 나가는 거고 찾아 다니는 거고 그걸 꼭 알려야 될 현안이 있으면 그걸 꼭 이제 촬영해서 알리고 그러는 거죠. 10년,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고 또 앞으로 10년, 20년 또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후원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좋고 아니 그냥 저는 이제 1인 미디어들은 진짜 착한 게 뭐냐면 다른 뭐 매체나 그런 분들은 대놓고 이제 후원해달라 뭐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후원해달라고 그렇게 아이엔 피터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 좀 뭐해서 후원해달라 뭐 그런 거 그리고 1인 미디어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하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영상 계속 뭐 결과물이 안 나오는다고 해서 쟤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을 땐 뒤로 빠졌다가 언론들이 외면하면 그 현장에 가서 그 피해자들이나 약자분들 곁에서 그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1인 미디어들의 역할인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 미디어들은 또 홈피 들어가 보면 광고도 없어요. 진짜 깨끗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 그렇지만 그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고 메이저도 아니고 마이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정신이나 그 인품이나 성품이나 그런 거 실력은 마이너일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력은 마이너이지만 인간성이나 성품이나 그런 거는 프로라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어디를 다가갈 때 직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내 가족인 척 만나고 일을 할 경우에도 그냥 직업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집안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진짜 진성성 있게 다가가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피해자나 약자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 주시고 더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인 미디어들은 딱 보면 항상 그 같은 게 발전은 못하지만 발전은 늘릴 수 있지만 발전은 늘릴 수 있지만 늘 변치 않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저도 1인 미디어 이지만 너무 그런 모습 동료들이나 그런 분들 볼 때면 너무 뿌듯하고 대견하고 그래요. 그래서 1인 미디어들을 그냥 뭐 잘 봐달라 그런 부탁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냥 묵묵히 그냥 하는 그런 모습들 지켜봐야겠나. 그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모습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몇 년 만에 보면 몽구님 딱 보면 생긴 것도 안 변했대요. 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늘 변치 않은 모습으로 그냥 영상으로 제가 영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얘기했는데 올해 10년 이제 또 뭐 10주년으로 뭔가 선물을 좀 제가 자그맣게 규리한 암박스 보내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현장 나가서도 늘 건강 유지하시고 좋은 영상 또 정말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정말 시대의 기록자 미디어머운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이라 무척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국민TV 조합원과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을지 걱정도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이제 일부 언론이 독점했던 뉴스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보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이엔피터는 세상에 묻혀진 다양한 1인 미디어의 뉴스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치 시사뿐만 아니라 문화, 먹거리, 노동, 청년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1인 미디어의 뉴스를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다 더 쉽고 더 재밌게 더 알아야 할 이야기를 전달하는 더 아이엔피터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